생방송 TV 가요 이승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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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는 어떠십니까? 찾아옵니다 버스 안에서 이번 주 21위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배려 믿고 그녀는 나를 변게 너무너무 좋아 안겠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녈 보고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묻힐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넌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눕대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넌 왜 아무 말도 없을까 하지만 넌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원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거 내 모습 정말 무지무지 답답해 원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 줄 줄은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 바라블릴